렛츠고, 렛츠고 시작했어요 오케이, 500일이니까 전체 아직 오랜만에만 드릴까요? 아니, 했어, 했어, 했어 내가 쟤이한테 했다 오케이, 한참 한번 인사드리죠 원투, 커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500일 벌써 500일 저 거꾸로 돌리면 5일 시간 참 빠르네요 벌써 500일일 저번에 저희 하이브 인사이트에서 했을 때가 1주년, 1주년 그때 365일이니까 그때 후로 또 100일 넘게 지났네요 진짜 빨리 지나고 오셨도록 그때 그때 마마 저 준비, 저 맞아요 맞네, 성은영 그 빨간색 아, 맞다, 빨간색 그 목장갑이 그때 사라졌어 그거 진짜 밤실에 걸고 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 그 일곱이네 그 심지어 아무래도 거의 여기까지 백발해다 그때 마마 VCR 찍고 바로 왔어요 그 날, 맞아요 그 날이죠 다 저도 있어가지고 네 네 진짜 오랜만에 단체부입으로 돌아왔죠 맞아요 와 그때 이거 처음인가? 단체부입 아니요 그때 네 그때 13시 아, 맞아, 맞아 그때 서가대 끝나고 응, 서가대 맞아, 맞아 그때 됐었어 그때 활동 마지막 때 일요일이었어 인간 끝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응 근데 나는 벌써 500일이라는 게 500일이 지금 신기해 진짜 느낌이 뭔가 색다른 와, 500 와 500, 사실 500이란 숫자를 채우기가 진짜 하지가 않은데 벌써 500 벌써 500 1년 한 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벌써 500 그리고 아이랜드 한 지도 2년 됐어요 벌써 아이랜드 진짜 말도 안 돼 아이랜드 1대 왔으니까 아이랜드 눈 깜짝할,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에 몸 하나 볼 수 있는 거 같아 아이랜드 2대 그리고 리액션 영상 찍고 저희가 다 같이 소리 부러 볼까요? 어, 뭐야? 시작부터요? 오케이 오케이, 이걸 하고 시작부터 한 번 해봐야죠 생크림 케이크네 뭐야? 이거 화재경곡을 열리는 거 아니겠지? 어? 야무지게 먹방까지 하면은 오, 좋다 제 젓가락도 준비해 드릴 거 아니에요? 어, 안돼 떨어지는 거 아니지? 오케이 5, 6, 7, 8 500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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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기가 꺼주세요 아니,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상당히 배고픈데 케이크가 상당히 맛있어 보이네요 뭐가 될 것 같아요 먹어도 되나요? 다 같이 먹을 거 같아요 여기 또래 오, 야, 근데 케이크인데 살짝 점심은 타코야키 먹을 거 같은데 약간 재래시장 우리 그 옛날에 다 같이 그때는 100일이었나? 그 숙소에서 다 같이 다 같이 아니, 막 아이스크림 먹고 그때는 그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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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2월 31일 그 그리고 그냥 먹어? 연말 아니야? 12월 31일 아니야? 해피늘리언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커팅은 누가 합니까? 그때 그거 V LIVE 끝나고 휴가 갔잖아요 아, 맞아 제가 할게요 커팅이 여기 커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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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 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먹어 하세요? 아니, 나는 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 결혼 결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안 잘려고 생각보다 안에 반지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반지 너 또 했는데? 안에? 뚜뚜가 이거 아니에요? 왜 이거? 아, 이거 보석반 이거 있어요 그 뭐지? 피자에 꽂는 거? 오, 떡볼이 있는 거 있어 이거 딸기 케익 쌀국게잉이네 되게 이상한데? 케이크도 애 나이프터 써버리네 어떻게, 어떻게 잘라야 돼? 근데 한 조각씩 자라는 게 낫봐요 지금 너무 약간 피자처럼 질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조언을 좀 해봐요 이거 한 조각씩 이렇게 일단 십자가로 나눠야지 아니 그렇게 피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잘라? 그냥 이렇게 잘라? 케이크 논쟁 오케이 딸기가 딱 케이크 논쟁인 것 같아 케이크가 잘라졌던 케이크 논쟁 근데 왜 이렇게 추워? 여기 거의 무슨 북극이야 어제 진짜 더울 거 아니야? 몸에 비워가지고 오늘 비워? 접시 주세요 어제 비웠죠? 접시 접시 형님 먼저 형님 먼저 형님 먼저 형님 먼저 땡큐 왠지 너무 크다 이럴 때는 눕혀서 오케 먹으면 더 똑같아 모양은 괜찮아요 케이크는 어차피 눕혀 먹는 게 국물이야 어? 그래요? 아니 국물이었나? 잠깐만 되나? 아니요 형 안 먹는데 여섯번째 나는 많이 집중했어 와 진짜 맛있다 딱 그 명가 그녀예요? 응 뚫어주고 맛있긴 하네 응 확실히 맛있지 진짜 맛있다 여기 안에 블루베리도 있네 우와 베리베리네 베리베리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뚜레 뚜레 가만 모르겠어 가만히 이걸 왜 해버리네 나 이거 가만히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거 내꺼야 자꾸모기 하나도 돼 따라하는 거 나 그거 할래 나 그거 할래 나 따윈아 부럽지가 않아 잘하나 하고 싶어 진짜 중독적이던데 맞아 맞아 라이브 진짜 잘하네 라이브 진짜 잘하네 그냥 음원 똑같아요 맞아 땡 리듬감이 리듬감이 야 맛있는데 맛있다 엄청 맛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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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배고픈데 뚜뚜 뚜뚜가 케익 이렇게 많이 먹는 걸 참하네요 맞아 원래 거의 안 먹었는데 그래서 조금 케익이 작아 맞아 일부러 안 먹을 줄 알아요 갑자기 쪼끔 쪼끔 준비해져요 그래 맛있다 이거 어떡해 너무 맛있는데 근데 이거 진짜 안 먹으면 후회할 맛이에요? 진짜 진짜? 진짜 먹어야겠다 어? 원래 먹을 생각 안 하셨어? 원래 안 먹을래 딸기만 먹자 딸기비타민이 아니지 딸기먹으면 좀 아파 아니야 나 근데 난 빨리 먹어야지 빨리 나아 네 먹어야지 그럼 전이 먹어야지 네 이 아파도 아파도 비타민 먹어야지 빨리 나아 뭐야 엔진문도 오늘 간식 추천은 진짜 두 조각 먹으려고 아니 아니 성래형도 먹어야지 아 손 안 줬구나 저 안 먹어도 돼요 아니 먹어야 돼 아니 저 안 먹어야 돼 먹어 후회한다 형 먹어 500일이란 진짜 맛있다 너 우리가 말려주기 기다리고 있었잖아 응 아니 괜찮아 아니 먹어요 아니야 이렇게 해도 그래도 남겨야지 거짓말 거짓말 빨리 먹어 거짓말 너 지금 우리가 하루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먹게 해달라고 이제 기원이 아니라 이거야 약간 그냥 인진분들이 선후먹어 이래요 우리가 먹으라고 해서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먹으네 이거 아까 안 썼네 너 지금 자기 합리화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치 이건 좀 합리화를 해야 돼요 이거 먹어 근데 이건 진짜 맛있네요 먹어요 진짜 맛있어요 후회한다 이거 다시는 못 먹는다고 해서 아니면 한 입만 먹어요 딸기 하나만 더 먹어 진짜 맛있다 딸기 한 개 달랐는데요? 안 돼요 뭐야 뭐 했는데 뭐 했는데 뭐 했는데 먹어 먹어 또 놀아 그만 아니요 제발 볼티시도 볼티시도 딸기 하나 더 아 있어? 여기 줄게 오 근데 여기 진짜 왜 이렇게 추워 댓글 다 같이 읽을까요? 너무 추운데 네? 별로 안 추운데 와 맛있습니다 댓글 있다 읽어주세요 머리 너무 눌려 괜히 모여서 제이크 모여서 선우 많이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다 정원이 잘 먹으니까 좋다 또 지금 청주 비와요 어 진짜요? 오늘 비 온다던데 어제도 왔었어 어제 왔어요 어? 뭐지? 아 근데 우유가 없는 게 좀 맛있네 우유는 제이크 입 괜찮네요 아 괜찮아요 괜찮은거지 않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진 않은데 근데 입병이 심하게 났죠 안 돼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지 제이크 입장에 좀 신기해 와 좀 자조나 원래 자조나 넌 입에 무슨 문제가 있지? 그래서 제가 비타민을 하나도 안 먹잖아요? 그럼 약간 거의 내 입술급이야 하루가 하루가 깨어진 거 깨어진 거 거의 내 입술급으로 진짜 살짝 패시브가 있어 우리 둘 다 나도 하루도라도 입밤 안 바르는데 바로 생긴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뭐야 뭐 어떤 케이크 중에 손껏 피는 거 같아요 이제 하나 더 먹을래요 떼었어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다음 주 제일 생일이 돼요 음? 평생이라고요? 제이 뭐 갖고 싶어? 제이크 제이크 뭐 갖고 싶어?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랑 이래 역시 그 이미 갖고 있는 사랑이라면 얼마나 줄 수 있지? 아 그리고 제가 생일 기념으로 그 뭐냐 그 방금 아까 몇 시간 전에 그 내 생일이 4월 20일이 그 세계 장애인의 날개기도 하잖아요 그 기념으로 생일 때 그 유니세프 회원제 등록하고 왔어요 오이 대박 대박 오 엄청 깊어요 그래서 유니세프 유니세프 그런 거에 좀 약간 기부 전체적인 그냥 모든 거에서 다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가장 믿은 거 뭐 뭐 하잖아 저는 몇 년 전부터 아 그거 빨간색 아 그거 케이스에 있던 거 나 그 아 그래서 나중에 한 말일쯤에 뭘 팔찌가 돼 있게 돼 팔찌 주고 팔찌 나 옛날에 그려져 있어요 장난감 자동차 좋아지고 그거 장난감 자료 그거 받았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좀 대행 돼가지고 활출 때 괜찮던데 그냥 철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괜찮은거 괜찮은거 알지도 뭐야 이거 다 보이는데 앞에 뭐야 그러네 비쳐서 이거 다 보이는 거야 진짜 다 보이는데 이거 다 보이는데 이거 뗄까요? 뚜뚜 지금 찾을 수 있어요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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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그럼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크도 먹고 맞아요 500에 관련된 내용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너무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뭔가 정신없이 와갖고 약간 생각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일도 얘기를 해보려고 켰고요 되게 많았잖아요 산일이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일단 가장 최근 가장 최근에는 가장 최근에는 오픈마이크 아 맞아 맞다 오늘 떴다 오늘 어땠다 와 깜짝이야 오픈마이크 그거 오픈마이크 햄버거집까지 햄버거 못 보고싶었는데 거기 그 햄버거집이잖아요 로꼬님이요 로꼬님 그 페이머스 페이머스 버거 맞아요 페이머스 버거 버거는 못 먹었어요 아쉽게 그래서요 저녁에 영업 다 끝나고 와서 와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뒤에 있었어요 세트 세트 있었는데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빵이 때까지 정말 미국스러운 느낌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요즘에 느끼는 건데 신인이긴 하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뭔가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벌써 약간 2년 2년 지나다 초반에 완전 진짜 깊게 뜨는 진짜 완전 거의 병아리 수준 어떤 게 딱 끼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옛날 옛날 직캠 막 보잖아요 근데 진짜 그때는 그래도 아이랜드랑 비교하면 그래도 조금 컸네 이 느낌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도 완전 다들 맞아 진짜 많이 커 근데 이제는 신인까지는 아니죠 신인까지는 신인까지는 아니고 근데 아기가 약간 뭐랄까 연차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 조금은 적용이 되지 않았네 그런 거 좀 보자 또 브이앱 같은 거 브이앱 같은 것도 옛날 영상 같은 거 보면 진짜 막 어색하고 브이앱도 못 보겠어 못 보겠어 진짜 긴장하면서 이거 뭐 우리 브이앱도 진짜 긴장하면서 맞아요 이거 뭐 긴장된다 이랬잖아요 긴장된다 왜 이렇게 긴장되지 막 이제 아마추어에서 이제 세미 프로 정도까지 잘 나오잖아 오 피파인가요? 맞아요 그때는 진짜 처음에 우리 딱 브이앱 할 때 그게 뭐예요? 자기소개 한 거 아 일단 이름표 붙이고 맞아요 누군지 못 알아보실 거라 생각해가지고 이름표 붙이고 말았던 거 아 아 맞다 그랬구나 제일 처음 봤어 맞아 엔진한테는 정말 감사해요 진짜요 500일을 기념해가지고 박사무치가요 예 500번 이렇게 500번 500번 500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500일 V LIVE를 이런 좋은 공간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다 이제 엔진 분들 덕분이라든지 네 좀 많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 같아요 이거 할 수 있는 거 자체가 이제 엔진 덕분 그렇죠 아유 그런데 진짜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근데 500일 뭔가 딱 500일 했을 때 이렇게 큰 크게는 안 느껴지지 않아요? 막 오래됐네 이건 아닌가요? 근데 진짜로 옛날 생각하면 진짜 오래된 거 같아요 맞아 근데 진짜로 뭔가 눈 깜짝하면 공 하나 더 붙을 거 같아요 아니 진짜 벌써 2년 2년 2년? 2년 가까이 2년 반 2년 반 근데 아이덴드 합친 2년 넘쳐요 그거 넣어봤지 그거 넣어봤지 아니지 아니지 이제 거의 이제 거의 다 이제 와봤지 저희가 6월달에 들어갔나? 5월 5월 28일? 24 24 그 어정간 그쯤에 들어갔으니까 아마 그때 동기에 갈 때쯤이면 2년 됐어 그때부터 아마 그게 공개됐을걸요? 개인 프로필 맞아 그렇구나 하지만 우리는 본 적이 없지 못했던 안에 들어가있을 때 안에 들어가있을 때 안에 들어가있을 때 제이크가 인기가 되게 좋았었다고 그걸로 떴잖아 그 깃발이 있었잖아 깃발? 깃발? 그 등수 등수 맞아 맞아 고고고 정원이 막 이러고 있었잖아 누가 내 동생 건드리냐 맞아 아 아 이거 얘기하시나? 뭔지 모르겠어요 이해했어요 맞아요 그야를 나왔지 모르겠는데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저희가 약간 상황극을 좀 만들었어요 정원인사장 정원인사장 이러고 있어 그의 변단자 동생 건드리냐 두간의 동생 건드리냐 약간 약간 패드로? 아니요 그 이렇게 해서 연습실 위에 이렇게 깃발 정방판에 있었잖아요 손이 그거 이제 각자 각자 뭔가 느낌있어요 누구 막 팔짱 끼고 있어 그거 누구 맞아 이러고 있는데 아 맞다 맞다 쓸데없이 대범하게 뭔가 진짜 되게 재밌었는데 어떻게 진지했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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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할 때 엄청 진지하게 그때 뒷모습도 찍지 않았어 맞아 뒷모습도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진짜 뭘 한 건지 기억이 안 나잖아 그때 거의 촬영 콘셉트 안 보니까 무슨 어벤져스 걸 잃고 막 그랬잖아 막 그 컨셉 컨셉 그거 안에 그 건물 다시 가보고 있지 않아요? 거기 시리즈가 되나? 거기 아직까지도 오징어 땅콩 냄새 나요 아니 거기 말고 아일랜드 아일랜드 하주 거기 네모난 거 거기 아직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 그대로 있었어 저번에도 그대로 있었어 한번 마마 맞아맞 아 그때 레드카페 레드카페 나한테 한번 가봤어 그때죠 데뷔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연습해서 데뷔했는데 못 들어가게 같아 오 진짜 아 그때 못 들어갔어요 진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 여기서 살았어 네 2주민이 돼 2주민이 돼 2주민이 돼 2주민이 돼 전생했는데 아직 약정 남았는데 아 가보고 싶다 네 아 그때 거기 안에 무슨 작가님들 같은 분들 계셨으면 혹시 몰랐는데 아무도 없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허무가 안 돼서 그때 생각해보면 되게 그때부터 좋아해 주시다 있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많죠 진짜 감사합니다 항상 진짜 감사한 마음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오랜만에 왔는데 그냥 vm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랬고 오자 토크를 준비했어요 오자 토크를 준비했어요 오자 토크 오자 토크 오자 토크 500에 총감 다섯 글자로 예를 들면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아 다섯 글자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영감 없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되도록이면 영감 있는 게 좋죠 네 이렇게 차돌벤장국 파워레인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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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 다 그럼 나는 저는 블랙 나는 고울드 저는 레드 블랙이 없어 블랙이 있어 블랙이 없어 가끔 있어요 트레저포스 트레저포스 있었어 트레저포스 있었어 오자 트레저포스 트레저포스 미쳤다 모르시는 분 없겠지 설마 트레저포스 다들 시작이 언제야 매직포스 매직포스 아까 처음이에요 와이드 스피릿 와이드 스피릿 와이드 스피릿 컴트네 컴트네 잠깐만 21살 다 돼가지고 너무 진지하다 추억이 잘했어 추억이 잘하네 근데 누구부터 할 거야 비하인드에서 축구게임에서 좋은 선수 나왔고 신났을 때랑 지금 텐션이 비슷했어 맞아 비슷했어 웬바웬바웬바 근데 진짜 추억 건다 엔진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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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500일 기능에서 엔진포스 정지하겠습니다 파워레인저 엔진포스 파워레인저 엔진포스 지금 못 볼걸요? 오글거려가지고 아 파워레인저 엔진포스 꼭 보세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500일 소감 오자토크 누구부터 해볼까요? 저건부터죠 저부터요? 어 어 실감이 안나? 실감이 안납니다 실감이 안납니다 실감이 좀 오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요 네 사실 조금 더 아셨나요? 사실 조금 더 아셨나요? 사실 조금 더 아셨나요? 사실 조금 더 아셨나요? 장난이구 어 기대하고 있을게요 부담 준다 형이라면 더 멋진 모습 저는 잊고 있어요 생각을 항상 한번 드려볼까요? 저 생각났어요 어 제가 성은 드려볼게요 어 어 시간 빠르네 시간 빠르네 시간 빠르네 시간 빠르네 시간 참 빨라 이것들은 시간 참 빨라 시간 참 빨라 아 무작 먹고 싶은 모자 벗고 버리고 모자 벗고 버리고 모자 벗을래 모자 벗을래 모자 벗을래 근데 안돼요 어 아주 간단하게 그 얘기 오케이 엔진 사랑해 오 엑소에 비해서 저는 미래가 밝다 아 미래가 밝다 미래가 밝다 과거는 어땠어요 OT 아이가 있나요? 나 저한테 저한테 이름도 잘 못해가지고 오케이 제일 간과합시다 영어도 허용해줄게요 궁금해요? 영어도... 영어도 허용하구나 우영미 보자네 우영미 보자 다섯 번이야 앞으로 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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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잘 웃겼으니까 아 된걸로 무슨 아저처럼 봅시다 아 아 아 아 어 외국인 제 2 이어서 가요 이어서 앞으로 잘 부부 타케오 엔 흘러 그런데 이어야돼 내게 자요 지금 타케오 엔 헤어집니다 이건사 엔진 타케오 엔진 이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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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야 했죠 모두 감사 어 모두 보드 감사의 모두 감사의 Sara 그런 거야 땜고 감사의 달간 시원한 비운조표 류는 춤 왜 밤에 감사의 그런데 검사 할까 해서 맏에 가인 거죠 그럼 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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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 해봅시다 저희 저번에 넣어 있잖아요 그 1년 후에 나에게 약간 이런 것처럼 500일 전의 나에게랑 후에 나에게 오자토크라고 왜 이렇게 전의 나에게? 전은 이제 못보여? 전? 아니 오자토크로에요 이걸? 네 오자토크 잠깐 전 저 먼저 할까요? 네 기대할게요 전으로 하는거죠? 네 전 웃긴거 아니에요 진지하게? 아 전으로 하는거야? 진지하게? 아니 웃긴거 같아요 웃긴거 아니야! 진짜 난 진심으로 기대 기대 500일전에 나에게 그대로만 가! 진짜 영원이여! 전 재밌는거 아니에요? 오? 사투리? 재밌는거 아! 재밌는거 잘 안내? 방금 우리 또또중에 비슷한 말이 저기 비슷한 말 맞아! 우리 사람기상 음 저 전혀 될까요 그는 생각하지와 일단 너무 많이 생각하죠 어 이것도 뭐 명언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해 소매대로 킬 할까 생각 때로 띠가 파워 새로 음 저는 아 이런게 또 겠어요 저는 파워레인저로 하겠습니다 파워레인저처럼 제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파워레인저 그 500일 전에 형이 들으면 어이없게 한 해 그죠? 500일 후에 너가 문자를 보내셨어야 했는데 파워레인저 너 어쩌나 잘하지? 이해할 수 없게 내가 도대체 뭐니? 보고서 그때 이승이 오면 약간 뭔지 알걸? 같은 이승이니까 파워레인저? 역시 500일 후에도 나는 역시 파워레인저는 엔진 코스 또 해볼 사람 다 해야 되죠? 다 해야 되죠 그럼 제가 할게요 저는 전이랑 후랑 똑같이 할게요 이거 할게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전에도 똑같고 제일 중요하죠 열심히 해라 잘 돼 네 왜 울고 있어 침 흘리는데? 다음 그럼 저도 똑같이 할게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진짜 티가 없어 파키 그러네? 파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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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라 했죠?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아 저도 그러면 과거랑 미리랑 똑같이 하겠습니다 갑자기 뭐 트렌드가 나버렸어 저는 행복만 하자 행복 추구형 행복 추구형으로 해라 그래 행복 추구형도 다 쓰여있네 행복 추구형도 다 쓰여있네 행복을 추구하는 형 행복 추구형으로 해라 그래 행복 추구형 브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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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는 꽃길만 걷자 오 그런 거를 못 해라 오이 맞네 다들 이렇게 했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맞는 거야 꽃길만 걷자는 거 어떡해? 어디서 봤어? 네 안 모르겠어 꽃길 걷으면 꽃이 알겠죠 요즘에 이제 한국어 레슨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거 점점 나이져를 성도 알고 싶어요 아세요 니키가 보전 일본어 보다 뭐죠 다시 이걸로 거역 해라고 아 이 번호를 보다 꼬끼리 하나 하나 미치 하나 미치 1 1 꼬깨 만실하게 맞게 해당 하다 스태히 보자 아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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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 맞는지 제가 후? 500일 후 후 500일 전이었어? 네 방금이 전이고 500일 후 파워레인저가 500일 뒤에 뭐가 돼 있을까? 파워레인저 슈퍼 파워레인저 닌자고 그럼 레고 닌자고 레고 닌자고 레고 닌자고 이번에 라임까지 맞췄어요 레고 닌자고 저는 조심일지마 하겠습니다 그대로 가자 뭐하지? 나만 하면 돼? 다 그거였구나 동식으로 동식으로 했네 10시 남아요 1타입기 뭐 할까? 500일 후 단백질 챙겨 어때요? 좋은데? 단백질 챙겨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안 단백질 챙기고 힘내서 더 열심히 하라고 단백질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죠 이제 오자토크의 마지막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엔진한테 하고 싶은 얘기 오자토크 오 이거는 진지하게 가야되라 내가 하고싶은 진지하게 여기서 파워레인저 하면 엔진포스 엔진포스 찐 엔진포스네 생각을 좀 하고 있을까요? 저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진짜 고마워하겠습니다 오 진짜 고마워 진짜 고마워요 그리고 저는 정말 고마워요 오 오케이 저는 완전 안 해요 완전 대박 저는 짜쨰빡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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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저 그거 계속 만나자 오 좋다 저는 청춘을 함께 해 함께 해 아 청춘을 함께 아 청춘을 함께 청춘을 함께 함께 왼발이 청춘을 한우 해 해 해 누가 해 이걸 9 Servant 오늘 500일 5 kc 하라고 하는건 아 뭐 그게 다 생각났다구요 1 세상 이형을 지 chains 합시다 여권że 나 렛츠고 더 나은 미래 오이 약간 그 어디 광고에서 약간 노래 가사가 나와 파트 청년 차원은 두 땡 공고 그런 광고 더 나은 미래 두 땡 공사 더 나은 미래 지금 당장 함께하세요 저는요 늘 감사해요 많이 가고 싶네요 마지막 티크 아 마지막 영어로 저 했으세요 영어로 해주세요 Love you so much Love you so much 하고 느낌표까지 느낌표 아이를 붙입시다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so much 어떻게 기념했으면 할까요 오케이 사실 하고 싶었는데 뭐 하고 싶었어 이제 하는 거구나 탭췄다니까 할래 아 그럴까? 이게 잘 안 돼요 그게 그때 찍었잖아 응 설렘 설렘 이거 살짝 퍼지는 게 아니라 뭉치려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해볼까요? 그럴까? 이따가 이따 갑시다 오케이 또 치워야 되는 그러면 한생활을 치우는 거야 오행시 하면 두 개 아시시 500일로 삼행시 삼행시 500에 삼행시 삼행시 까지 딱 깔끔하게 오케이 좋다 제이형이 이런거 삼행시를 좋아해 적당히 좀 해 자 5 지금 바로 편하게 해 오케이 이거는 바로 바로 오 백일 오 백일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백배도 행복한 일이 오 오 일 일어날 거야 오 오 오 오 오케이 인정합니다 오케이 이거를 충분하죠 잘하는데? 이거 봐요 잘하는데? 한 번 더 해볼래요? 이거 또 성은형이 이런 것도 잘하는데 나의 소음 왜? 가끔은 킬러야 명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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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삼돼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오 오늘이 오 백 백 백 백 백 백 백 백 백 하고 싶은 하 하 하 예 예 ㅎ 보나 개 백 아 오늘은 아 아 대기 100일을 지나 500일까지 왔습니다 오 일 일 일 일 1 더 열심히 하자 1 더하기 2 1 더하기 2 1 더하기 2 당황했어, 당황했어 오케이 한 번 댓글 해볼까요? 뭐야, 이거 봐도요? 다른 사람 해야죠 이런 것도 조언이 형이 잘하죠 맞지 제가 진짜 형이 좋대요 오케이, 조언이 잘하니까 바로 해야지,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네 꼬리 고기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나 오징어만 샀는데 오리고기 100 100 100반 1 1 1 1 오리고기 100반? 1이 없는데? 1 야, 나 생각났다 오리고기 오리고기에 100반 백김치 싸서 1 1 일요일에 먹으러 갑시다 오 뭐, 그냥 뭐, 그냥 그냥 예 오리고기 100김치 싸서 일요일에 먹으러 가 100김치 싼 거를 일요일에 먹으러 가 그렇게 되겠다 잠깐 오, 가자 일곱시 오케이 일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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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시까지 다 먹어야 돼 저희 되게 브이비 일찍 키지 않았어요? 몇시요? 지금 아마 다섯시 일하고 계시고 학생이신 애들 많이 못 보실 수 다섯시니까 이 중에 몇 분은 회사의 컴퓨터를 몰래 보고 계실 수 저희가 소리 크게 나면 들키는 거 아니에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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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님! 차장님! 부장님이 괜찮은 거예요? 팀장님! 그니까 이러는 거지 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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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그런 댓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예 소리를 보키고 보신데요 아 뭐야 크게 약간 바디랭귀지로 보여 드려야죠 근데 에어버크가 하면 되잖아 에어버크가 가려져 에어버크가 가려져 에어버크가 살짝 터끼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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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쉬는 공간 아 있다고 들었어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레시피 먹는 건가 레시피 요즈도 레시피를 먹어 믹스커피 수요일이네 벌써 수요일이야 내일 모레면 우리 은행장님을 볼 수 있구먼 그럼 이번 주 일요일날은 우리 정청 안 피어내요 형들 서로 챙기려나 하여튼 참 보기 좋아요 댓글 나 모레라 보주면 안 돼 아니요? 댓글 한번 볼까요 네 오케이 댓글 한번 봅시다 몰컴 몰컴 왜 휴가니까 괜찮다 휴가예요 수요일이네 부럽다 부럽다 그.. 그 뭐냐 그 뭐지 그.. 잠깐 그.. 그.. 어제 댓글 리버스 쓰는데 정언니 어제 그 나왔잖아요 비록으로 아마도 비록으로 아마도 비록으로 근데 그거 뭐지? 사진 찍은 거 나왔던데 사진 찍어요? 뭘 너가 찍고 있었어 사진을 그날 찍었던 풍경사진 올렸다 아 어디였지? 양옥? 동작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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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다른 멤버들도 저도 나왔죠 남 나갔죠 볼링 볼링 제가 같이 하셨죠 맞아요 겁나고 됐습니다 겁나고 다가왔어 저도 저도 니키 진짜 잘해요 잘하니까 맨날 가자고 오제 오제도 어떻게 가면은 본인만 재밌어 그러니까 나는 진짜 필리 왔을 때는 그나마 좀 치는데 안 왔을 때는 진짜 그냥 저기를 산 넘으면 옆에 있는 또랑에 빠지겠지 또랑에 빠지겠지 아니 그거 레전드 에너크락이에요? 응 그때 처음에 했을 때 손을 밀고 이렇게 헐 손이 제이형 이렇게 잡던데 이렇게 하잖아 약간 크린 근데 잘못하면 카롤스턴이 돼가지고 거의 끝에까지 갔다가 반대쪽 끝으로 빠져서 근데 보기 좋겠는데 보기 좋겠네 약간 여기 같기도 하고 하자 좀 재밌잖아 다음에 같이 갈래요? 생각해 보고 진짜 나 내가 못 쳐가지고 아니 잘 치잖아요 초반에는 잘 치는데 갈수록 이게 힘이 힘이 따르니까 여기가 너무 아프네요 그럼 이제 공개 안 된 사람 그 맛을 하는 거예요 공개 형이 안 된다 공개 형이랑 제이형이랑 선우 형이랑 제이형도 공개 안 돼? 아니 나는 공개가 됐어 공개 됐어 공개 됐어? 에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사진 안 됐어 잠깐만 스포다 이게 뭐예요? 수영했어요? 수영했어요 근데 어차피 수영했어? 그거 나갔어 그거 약간 사진같이 뭐랄까 그림은 나갔잖아 그림 뭐 그렸어? 스포해도 돼요? 기억이 안 나 수영 수영 지금 내정 스포에서 지금 내정이 나갔죠 엄청 괜찮아 제 것이 대박이에요 뭐예요? 아 뭐 했죠? 아 아 아 대박이네 완전해 궁금하자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면 500원 네 저도 대박이에요 형 형 형 형 대박이죠 근데 전 저도 비슷한 거였고 응 너도 그거 했어? 그거 넣지는 않았는데 아 넣지는 않았어? 네 나중에 나오면 같이 공개할 수 진짜 궁금하시겠다 근데 전 촬영을 너무 쉽게 했어요 근데 그거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영상? 그거 말고 아 그거 받았지 그거 했죠 뭘 받았을까요? 집에 있어요? 집에 있지 그렇구나 뭐가 재미있을까요? 아 재밌어 뭐야? 이제 500원이 되니까 엔진 놀리는 것도 좀 재밌네요 맨날에 엔진 분들이 저희 놀렸는데 맞아 뭐야? 다시 저건 뒤에 사람이 있어 없는데요 되게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약간 이게 정적이 틈틈이 계속 있다 응 맞아요 정적이 다 뿌려야 해 이게 댓글을 읽어볼까요? 안 보여도 댓글이 용화평력한 것 같아 응 한 번 나왔어 영어가 재밌었어요? 에스파이더맨 봤어요 봤구나 두 번 봤어요 두 번 봤는데 니키랑 같이 봤는데 그때는 완전 잠들어 보겠어요 니키랑 같이 봤는데 전간부터 어차피 뭐 다 못잠다던데 재밌었어요 작고 뭐 영어는 잠들어 영어는 잠들어 영어는 잠들어 내가 뭐가 돼 아니 왜 영어는 못봐 영어는 잠들어 나름대로 명의가 있어 아니 뭐 어차피 봤으니까 근데 언니 팝콘 못 먹어가지고 맞아요 그게 좀 요즘에 요즘 팝콘 못 먹더라고 팝콘이 없다고 대신 근데 전에서 먹을 수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아니 저는 이제 영어에 집중한 사람이랑 팝콘이 좀 방해 돼요 진짜요? 팝콘이 이만큼 있으면 그래서 광고 볼 때 광고 볼 때 이만큼 먹고 원래 그게 맞아요 음료수 그래서 저는 못먹게 막 마감 그리고 음료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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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리 다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족한 뜯어요 근데 광고도 안 먹으면 다 못먹어요 근데 먹으면 아깝잖아요 무조건 남아요 맛있게 해 진짜 영화관에서 먹으면 팝콘이 뭔가가 이거 중간에 약간 카라멜파콘은 촉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 찾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 아 맞아 카라멜만 조글롤하다가 어? 그냥 카라멜만 먹으면 되잖아 카라멜만 안 팔아요 아니 팔아 팔아 중간에 섞어서 팔지 않아요? 아니 팔아 근데 좀 비싸요 좀 비싸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너무 날지 않나 아 근데 제가 그래서 원래 진짜 맛있어 그 약간 영화 막판에 그 안 익힌 그 딱딱한 거 딱딱한 거 껍질 조금씩 뜯어서 갑자기 식당을 보면 탁하고 먹으면 진짜 아파요 그냥 그것만 먹고 먹으면 진짜요? 맛있잖아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빨게 어떻게든 속을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씹어 계속 씹어 계속 씹어 영화관 얘기에서 여기까지 왔다 아 그래 더 밀려왔어 또 밀려왔어 어 어 궁금한 점 아 그러면은 질문 타임? 질문 타임 타고 그럴까요? 캡처 타임 좋다 네 질문을 한번 해 주세요 오늘 아침 누가 제일 늦게 일어났어? 저요 그렇답니다 저는 일찍 나왔어요 소원님 나가는 거 봤어요 왜? 근데 맨날 정했어 그거 네? 아 잠겨내 도무니 도자기 만든 거 잘 쓰고 있나요? 도자기 만들었어요? 그거 아직 회사에 있어요 굽고 있죠 구워져서 왔는데 집에 가져가면 깨질까 봐 회사에서 뭐가 나고 있어요 일단 음 아 그리고 저거 네 예 아 또 그리고 저거 오늘 학교 갔다 왔어요 가고 갔어요 그 곡이 되게 모르고 와가지고 갑자기 그리고 어제 저 일본어를 써야 했어요 아 그리고 얘기해도 돼요? 그 뭐지? 완전 기성만 원 아 그렇게 그렇게 저한테 그 저 신라호텔 가잖아요 그 말해도 돼? 이거? 뭔지? 그거 내가 얻은 거 있잖아 아 아 그거 나갔죠? 아 맞아 맞아 깜짝이야 내가 제이랑 가게였어요 진짜요? 진짜? 나도 처음 듣는데 신라호텔인 건 모르겠지 어쨌든 제일 비싼 걸로 5성급 살랑이니까 부럽다 하긴 호텔이면 제이 가야지 그거 아니었나? 고급 호텔 고급 호텔 식당 맞아요 맞아요 아 야 이거 갈 거면 다 같이 가야 돼 야 두 개 거 있어 두 개 거 있어 두 명 두 명 일단은 제가 어떻게 해 그래 그거 진짜예요 응 거기서 그 점심이 거기서 많이 비싸지 않네 어 지금 약간 공공 기진인데 지금 살짝 지금 눈 안 맞으시지 아니 신라호텔 아니면 갑자기 무슨 뭐 뭐 그리고 살짝 비즈니스 호텔 그러면 출장 호텔 많이 이름 비슷하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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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라 호텔 진라 호텔 진라 호텔 진라 호텔 진라 호텔 진라 호텔 뭐야 고급이 호텔 뭐예요 고려 호텔 있어 고려 호텔 있어 어 뭐야 야 이거 한번 어떻게 마저 오게 해야 되는데 다시 그대로 담아 그대로 담아 그대로 담아 그대로 담아 그냥 손을 뿌리면 돼 아 그런데 아 그래? 어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오케이 질문해 주세요 모르셀로 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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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무조건 저는 무조건 뭐 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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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를 하고 샤워를 하고 샤워를 하고 샤워를 하고 샤워하고 뭐 먹을지 모르니까 뭐 먹을지 모르니까 정갈수가 제일 마지막이야 그 심리에 먼저 인정 제일 마지막 무조건 뭐라도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양치 안 해놓고 근데 그러다가 안 먹고 늦게 잔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딱 이제 아 이렇게 안 먹고 그냥 자야겠다 하면서 이빨 따고 딱 하는데 화장실에서 누가 씻고 있으면 기다려야 돼 맞아 그럴 때 있네 그거 씻을 때 그럴 때 살짝 멘붕이야 아침에도 약간 난 소리 듣고 기다리는 물소리 창원샤 창원샤 길가성만 오 그거 있는 저도 성원이 엄청 오래 씻어 나 오래 했어 아침에? 아침 그건 너가 성원이시야 나 10분 동안 그냥 뭐지? 양치하고 면도 먹었는데 넌 안 뛰어나는 거야 아 진짜요? 어 왜 이렇게 길게 느끼지 근데 아침에 좀 길게 느끼지잖아요 근데 저도 딱 같은 방이니까 알잖아요 니키가 진짜 니키가 제일 일하는 거 힘들어하고 성훈이 형은 그냥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봤는데 의사한테 왔다가 방에서 성훈씨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고 나가시면 이렇게 눈 떠요 신기하다 나가시면 눈 떠요 어떻게 왔어? 좋아 아니 이렇게 안 아니 너무 일어나는 게 난 얼굴 빨개졌어 호그단 왜 얼굴 갑자기 호그단 원래 안 빨개지는데 이불 속이 좋아 맞아요 나도 그래 그래가지고 깨서 오셔서 일어나셔야만 그러면 아 네 가셔 그럼 가시잖아 가시면 그냥 바로 또 자 또 오셔 나는 진짜 일어나야 돼 내가 어제 어제 나 독방 살잖아요 문을 잠가 놓고 잤단 말이에요 실수로 잠가 놓고 잤는데 아침에 그 유땡 매니저님께서 네 아 희승씨 들어갈게요 이러고 젓가락으로 찌르는 소리 아 쪼쪼쪼쪼 쪼쪼쪼 대박 하하하 그거 맞아 그렇게 와 침초 들어오세요 갑니다 들어오고 우리 방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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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은 기대 있어 너무 웃겼어 진짜 반의 방은 진짜 잘 틀라이 켜고 툭 툭 툭 저 귀 반 끼라고 하나? 너무 밝아서 잠끼가 와야 돼 잠끼가 와요 제가 그거 비니 보는 있잖아요 네 그거부터 막 깨 깨 진짜 진짜 그냥 바로 깨 그래서 저 한복 겨우 다시 못 자거든 난 절대 개선은 졸업 부럽고 조는 척해요 얘는 눈뜨고도 자던데 그냥 일어나서 너야 내가 앉아? 아니 그게 아니잖아 이게 딸이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대야 하면서 일어나면 이렇게 2층 침대니까 여기 걸펴 있는거잖아 거기에서 이러고 진짜 가만히 있다 눈둔 깜빡이 있다 몽때리고 있어 몽때리시가 필요해 그냥 이 상태로 진짜 그냥 말 시켜도 그냥 계속 가만히 있더라고 약간 웨이크업 그 시간 몽때리시가 필요해 내가 양식하고 뭐 이렇게 옷 다 입고 하면서 다시 왔는데도 똑같이 그러고 있어 근데 나 요즘 아침에 너무 상쾌하게 좋은가요? 네 기분 좋은 뭐 500일이라서 그런가? 그런가 봐 그런가 봐 네 네 500일? 나는 늘 씻는게 늦게 좀 더 잘하고 그렇죠? 아 그러네 배 잘해졌네요 저도 성은이한테 다 씻으면 일어나면 그러니까 네 마지막에 자는 그게 제일 기분 좋을까? 뭐가? 제일 마지막에 5분도 자는게 제일 진짜 기분 좋을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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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워서 깨울 때 또 자는 거 같아 그래서 저희 맨날 늦게 돼 맨날 늦게 돼 맨날 늦게 돼 아까 아침 약간 스케줄 하잖아요 성은이 형이랑 니키는 조금 늦게 봐요 오전에는 성은이 형이랑 니키를 볼 수 없어 맞아 약간 늦게 출발하는 멤버 중 그 성탈 때, 성탈 때가 정해져 있잖아요 성탈 때가 정해져 있잖아요 잠이 많아요? 나는 너무 잘 깨니까 센티브이 나를 먼저 봐 저도 저도 난 도저고 싶은데 저도 그냥 도저고 싶은데 깰지 않으니까 깰지 않으니까 깰지 않으니까 성장이랑 그 나는 준비로 5분만에 하니까 10분 정도 늦게 와 나 진짜 거짓말 하시고 오늘 3분 걸렸어요 진짜요? 진짜요? 3분씩이나 걸려? 느끼러 왔는데 준비도 좀 더 빠르게 써야 되는데 난 저는 그냥 출발 시간을 깨웠는데 출발 제이씨 지금 출발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럼 그냥 갑니다 바로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럼 늦지 않아요? 네? 그럼 늦지 않아요? 은근 안 늦죠 제일 많아요 늦진 않아요 준비는 안 해요 준비는 안 해요 준비 시간이 거의 진짜 첫날은 8시 이만 닦고 나가다가 그냥 옷도 다 준비를 해 다음날 입을 거 생각해서 나도 생각해서 생각해 놓고 깨말라 아침에 일어나자 맞아 붙어 있고 시설때 생각해 뭐 이거지 난 의전팀은 얜 그래가지고 그 뭐옷자 앞에서 계속 주무수 놓고 서서 입었어요 계속 달려줘 다 계속해서 아침이라 머리가 안 들어가 맞아 그런거 그거 생각하는거 기상시간 하니까 저희 막 새벽 스케줄 할 때 있었잖아요 하고 새벽에 하고 아침에 일찍 깰 때 얼마 전이었는데 그때 보통 막 여러분 5분 남았습니다 이건데 보통은 그때 너무 피곤하니까 다들 여러분 25분 지났습니다 이랬었어요 네 25분 지났습니다 그랬어요 25분 지났습니다 가끔 그럴게 있어 너무 피곤하네요 병원 가는 스케줄였나 그랬었는데 아 근데 그 뭐냐 와 근데 그 다음날 입을까 생각 안오놓잖아 근데 엄청 피곤한 스케줄이 있잖아 두세시간 자고 일어나는 스케줄 그런데 딱 일어나면서 그냥 무식중으로 뭐 챙기러 그러면 막 나중에 정신들때쯤이면 막 빨간색 티에다가 보라색 바지 입고 있다니까 진짜로? 진짜 나 이상해 그런 돈이 몇번있어 나 트레이닝팬츠에다 부츠 신고 나와줘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세션 그 넥스트 아 넥스트 그럴때 나오는거에요 근데 그래서 충격적일 때가 되어났어 그래서 그대로부터 항상 챙겨놨어 음 멋있네요 방에 항상 챙겨놔 다음부터는 잠을 한 바닥에 다 있어 잠을 잘 자는걸로 물론 500일은 그동안 아침에 대해서 얘기해 아침이 그동안의 아침 지금 약간 저녁에 결정할까요? 드디어 이걸 할 때가 왔고 오케이 오늘 또 비 오니까 아무래 왔었으니까 아 왔었는데 네 왔었어요 하나 둘 셋 다 다 다 나와 너무 그건데 무슨 매틱으로 어디로다가 어디로다가 어디로 어떻게 되는거야 어떻게 되는거야 욕기야 욕기 동석 떨어지는줄 알았어 그냥 근데 이건 그렇죠 손을 풀려도 돼요? 응 어차피 찬무와 같이 와야 되는데 저 안 치고 다 같이 치고 다 같이 치고 이렇게 할까?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잉 삼시 샤라라라 저 웃으러 다 들어간거 같아요 오케이 제이야 잘 뿌려야지 내가 알렸어 너가 뿌렸잖아 나는 모르워 어떻게 되냐 어떻게 와 이거 어떻게 칠 갈급된 신상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할까요? 가위바위보 진짜 안 치우면 이거 우리 앱을 이렇게 됐는지 몰랐어 나쁘지 않은데 뭐라고? 불을 켜놓고 치운거까지 다 찍는거야 나 진짜 갈거야 아 형 나 뭐해요 잠깐만 안 내면 가위바위보 좀 빼고 있어요 한 graphs 가까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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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이렇게 다 뒷명하고 안 내면 выборе 안 내면 가위바위보 사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되 우리 팀 성운이! 우리 팀 성운이! 딱 이 두 명이 정리하는 모습까지 찍고 가네요. 오케이. 그러면 저희는 500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엔진자 여러분. 항상 사랑합니다. 천일까지 금방 파이팅! 다음 때도 봐요. 자, 이거 껴놓고 가야겠다. 껴놓고 치우자. 안녕! 나 돌아갔다. 역사상 최초의 성리VM 오케이. 엔진 사랑해요. 엔진 사랑해요. 바이바이. 정국이 그런 거 없나요? 정원아 화이팅! I love you. 파이팅! 지우고 인증 사진 남기도록 하자. 안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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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 맘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치우는 거 다 보여줘. 이거 우산으로 다 들어갔어. 하나도 안정적이야. 나의 기계가 너무 잘 안정적이야. 그치나 잘 안정적이야. 그치나 잘 안정적이야. 그치나 잘 안정적이야.